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그리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연일 건조특보가 지속 중입니다. 메마른 대기는 오늘 오후 울릉도와 독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엔 눈과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지만 그전까지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하십니다. 대구의 시각기온 영하 2도, 고령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7도, 고령 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상주의 아침기온 영하 4도, 구미 영하 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상주 6도, 구미 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영하 6도, 영양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영양 모두 7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